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일교차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조영주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대구 경북지역을 지나던 비구름은 오늘 오전 사이에는 울릉도 독도지역을 지나겠습니다. 대구 경북지역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3도의 분포가 예상이 됩니다. 복사 냉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아침에는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안개도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15미터 이상 강하게 불겠고요. 파도도 최고 3미터 가까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나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특별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산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원전 인근 주민 2,800여 명이 소송에 나섰다 패소한 갑상선함 공동소송 판결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물질과 주민 갑상선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주민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미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인근 주민 2,800여 명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갑상선함 공동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는 주민들의 1심과 2심 잇따른 패소로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물질과 주민 갑상선함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민들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결 직후 주민들과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갑상선함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비특이성 질환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발병한 갑상선함이 방사능 물질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성면으로 인해서 성면 폐증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게 특이성 질환처럼 되는 건데 갑상선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인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고 한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발표됐던 원전 반경 5km 이내 거주 주민의 갑상선함 발병 상대 위험도가 2.5배 높다는 정부 연구 결과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월성원전의 경우에 거주 제한 지역이 원전에서부터 914m로 매우 가까워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자신의 피해를 배상을 요구하는 이런 소송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입법적인 행정적인 배려가 없었던 것 같다. 수년째 상여 시위와 집단 소송으로 방사능 건강 피해를 호소해온 고령의 주민들. 이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미궁입니다. 동해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송병훈 판사는 지난 7월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명의 피고인은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포획한 고래가 6마리에 달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 들어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경주의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무려 100만 명이 경주를 찾았고 올해 전체로는 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주시는 관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계측기를 시범 운영하고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경주 여행의 1번지 황리단길입니다. 도심 고분군과 인접해 있고 현대식 상점이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황리단길에만 52만 명이 찾았고 대륭원과 첨성대 등 전체 관광객은 106만 명을 넘었습니다. 임시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57%나 증가한 것입니다. 경주시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관광객이 천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관광객 집계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 안내소나 매표소 집계와 함께 스마트폰 발신 신호를 기반으로 한 무인계측기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황리단길과 첨성대 등 40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개방형 관광지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관광객 수를 파악하고 관광 패턴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섭니다. 불국사, 석굴암, 신경주역, 동군가, 월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동경주 지역의 주상절리전망대, 업차나 송대말등대 등으로 확대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라 경주시는 다양한 관광 정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관광 예약에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통합관광 애플리케이션 경주로 오늘 출시했고 중심상권 르넥성스 사업과 대능원 참성대 인근을 연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원도심에 자리 잡은 신흥동이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로 손꼽히며 견학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흥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경산시 방문단이 신흥동에 다녀가는 등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선진지 견학장소로 신흥동을 둘러봤습니다. 포항 신흥동은 지난 2019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신흥동 어울림센터, 마을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강제개방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범인을 방치하지 않았고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승무원들이 범행을 알고도 경찰과 국토교통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30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면서 발생한 유래를 찾기 힘든 사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 달 동안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상영 의원실이 관련 보고서를 확보하면서 그 결과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26일 낮 1시 1분쯤 승무원이 범인을 치료한 의사 승객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전해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분 뒤인 낮 1시 3분쯤 공항청사 밖에서 범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낮 1시 10분쯤에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정비사로부터도 고의 개방 사실을 전해들었지만 역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고 발생 이후에 승무원들이 승객들과 함께 범인을 제압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승무원 영웅 만들기 미담이 언론과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승무원들과 함께 범인을 구조한 한 승객이 대구 MBC의 사실이 아니라고 제보하면서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또한 범행 사실을 알고도 70분간 국토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 국가항공보안계획과 자체보안계획을 어겼습니다. 신속한 상황 보고 의무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 보안의 핵심 사안인데 보고를 늦게 해 음무상 과실에 당한다고 국토부는 봤습니다. 저는 매뉴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건 불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느냐 여부도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와 불법 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공고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의 바닷가에서 실종됐던 40대 펜션 투숙객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반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 폐안가에서 투숙객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쯤 펜션 투숙객 A씨가 갯바위에 통발을 던지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합동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 산지 전용에 따른 경북 지역의 피해 규모가 400억 원이 넘어 전국에서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의 불법 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407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의 불법 산지 전용 건수와 피해 면적도 1,400여 건의 284.94헥타르로 경기와 충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서늘아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가을아침 노랫말처럼 오늘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인 가운데 복사 냉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일교차가 큰 날씨가 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를 해주시고요. 아침에는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도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15미터 이상 불겠고요. 파도도 최고 3미터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중국 북부지역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요. 북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으로도 바람이 강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대구, 경북 지역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파도 높이는 0.5에서 3미터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날씨 보시면 대구는 오늘 14도로 출발합니다. 영천도 14도로 출발해서 대구 낮 기온 23도, 영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안동은 11도로 출발하겠는데요. 안동 낮 기온 22도가 예상이 되고요. 봉안은 1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은 오늘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19도, 20도가 예상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선선한 가을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